지금부터 Git2 소스트리에서 버전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버전관리가 처음이라면 Git1을 통해서 버전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구경부터 하시고 이 수업을 찾아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소스트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Git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더해서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다 풍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Git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소스트리을 이용해서 버전관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경사항을 보존할 수 있고 각각의 변경사항의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니 멋지지 않나요? 기대되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기대 안되면 자기 손해거든요. 자 준비됐죠? 출발합시다. 자막 est 써도록аны? 수정 자막은 면정에든지 않 raid PAO 표정은 면정에 대한 gespannt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